진각종이 회당대종사 오륜탑을 서울총인원 내 탑주시민당 안마당으로 이윤을 완료하고 사리를 봉환했습니다. 진각종은 경정총인의 증명으로 통리원장 도진정사와 교육원장 효명정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각성존 회당대종사 오륜탑 사리봉환 불사를 봉행했습니다. 교육원장 효명정사는 강도 발언을 통해 불사의 공덕으로 진각종단과 산화법인의 발전은 물론 국가발전과 세계평화를 서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회당대종사 오륜탑은 1968년 완공된 후 총인원 성역화 불사 등에 의해 이윤된 데 이어 올해 종조행장비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 탑주시민당 안마당으로 옮겼습니다.